와 바다다 신난다 야야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신나있어 왜 바다 왔으니까 신나잖아 우리 먼저 간다 야 그렇게 뛰다가 넘어진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야 시원하고 좋다 너네들도 빨리 들어와 줌 어느 틈에 들어갔냐 야 난 성화말라보트 타고싶어 어 어때 재밌겠지 타자 어 글쎄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 한번 타볼까 잠깐 스톱 안돼 저거 타면 예산 초과야 그냥 물놀이만 하고 놀아 아 그럼 안되겠네요 그냥 물놀이만 하고 놀자 조금 모자라면 어때 우선 차고보자 그럼 너 저녁때 굶을래 칫! 짬돌이 같으니라고 아 여기서 돗자리 치시면 안되구요 자리세 내셔야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바다에 자리세가 어딨어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 여기가 저희 땅이라서요 불법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가져와 보시던가요 열받기하네 야 그냥 딴 데로 가자 놀러와서 왜 싸우고 그래 응?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왜 우리가 비켜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잖아 놀러오니까 좋다 바다도 예쁘고 야 너는 수영 안하냐? 좀 바다 구경 좀 하고 하려고 흠 크크크 크크크 개꿀잼 바다에 왔으면 수영을 해야지 크크크크 야 뭐하는거야 잡아보던가 크크크크크 아 편하고 좋다 바닷가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 좋다 응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야 역시 모래찜질의 완성은 이거지 크크크 응? 야 근데 인티브는 어디 갔냐 안전보단 각시 하니 무기 무기 물이 넓 무기 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